헤이 헤이! 블랙! 이발소! 고양이 컵케이크 어? 뭐, 뭐지? 잘못 봤나? 베이커리 뉴스 속보입니다! 베이커리 타운에 쥐떼가 나타나 빵들을 습격하고 있습니다 빨리 옮겨! 곳곳에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젯밤에 무시무시한 쥐가 나타나서 제 머리 장식을 먹어주었어요! 브랜드 이발소에 산 머리가 모두 망가졌다구요! 쥐떼다! 모두 도망쳐! 지금 이곳에도 쥐떼가 칠머리했습니다 수맹 여러분 모두 집 밖으로 나오지 마십구! 으악! 헉! 사장님! 쥐들이 베이커리 타운을 습격했대요! 으아! 쥐떼다니! 난 쥐가 제일 무서워! 저기 봐요! 이발소 앞에도 쥐떼가 나타났어요! 으악! 그 탈녀노! 도덕살이야! 으악! 안되네 머리! 으악! 너! 내 수이스산 초콜릿! 내 bed 양식만은 안 돼! 우우우우우우우 아이구우우우우우우 당신 도덕에는 그런데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Wayne Spokesman лин 남북빵단팀이라고! 예구우우우? ielle이거하! 방태우 이걸 화끄녁 화끄녁 여왕님! 큰일 났습니다 응? 깜짝이야! 한창 중요한 장면인데 분위기를 깨면 어떡해 지금 드라마 보실 때가 아닙니다 베이커리 타운에 쥐떼가 습격했다고 합니다 뭣이라? 쥐떼? 케이크 형 물러나라! 지금 쥐떼가 빵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국가에선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세금 내는 만큼 보호해줘요 이게 무슨 여러분 이러지 말고 다같이 궁전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럼 쥐라! 쥐들이 제 머리를 갉아먹어서 이 모양이 됐어요 쥐떼가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고 있어요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있어요 아주 죽겠다구요 지금 당장 좋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모두 지하감옥에 갈 줄 알아라 여왕님 쥐들의 목에 방울을 타는게 어떻습니까? 응? 방울? 네, 그러면 방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이 미리 대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 좋은 방법이구나 훌륭한 대책을 내느라 수고가 많았다 감사 그런데 쥐들의 목에 방울은 누가 달지? 네! 말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니가 가서 방울을 달고 오너라! 쟤, 제가요? 여왕의 방, 여왕의 방! 여왕의 방! 여왕의 방! 호호호! 저절로 방울을 달면 모두 다 해결될 테니 걱정들 말거라! 그리고 쥐의 목에 방울을 달러갈 수 있는 명령의 방울은 분명 들어오지 못했다! 쥐목에 방울을 달러간 녀석이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이냐! 아무래도 쥐들에게 공격당한 것 같습니다! 아휴, 다른 방법은 없는 개냐! 여왕패야! 쥐들이 무서워하는 동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동물이 있단 말이냐! 네! 바로 고양이라는 맹수입니다! 고양이는 빵집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 쥐들이 꼼짝을 못한다고 합니다! 저희 빵들이 집집마다 고양이를 키우면 쥐들이 무서워서 다가오지 못할 것입니다! 와, 정말 좋은 생각이야! 안 그래도 반려미 한 마리 키우고 싶었는데! 오호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근데 고양이는 누가 사오지? 당연히 니가 낸 아이디어니까 니가 사오면 되겠구나! 제, 제가요? 그런 무서운 맹수를 제가 어떻게 사온단 말입니까? 그건 니가 알아서 해야지! 여봐라! 이 자를 문밖까지 데려다 죽어라! 여왕님! 여왕님! 그렇게 고양이를 사러 간 신하도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쥐의 목에 방울 달러 갈 신하도 오지 않고 고양이를 사러 간 신하도 돌아오지 않으니 어쩌진 말이냐! 지금 당장 좋은 대책을 생각해내지 않으면 지하 과목에 갈 줄 알아라! 흠! 그, 그게... 이, 이게 다 브래드 때문입니다! 어? 나? 브래드가 빵들을 너무 맛있게 꾸며줘서 쥐들이 냄새를 맡고 공격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호라! 그 말도 일리가 있군! 여봐라! 브래드를 지하 과목으로 끌고 가거라! 저는 머리를 열심히 꾸민 죄밖에 없는데요! 여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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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좋은 생각? 고양이를 사올 수 없다면 고양이를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양이를 만들어? 네! 베이커리타운 시민들의 머리를 고양이로 꾸미면 쥐들이 무서워서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와! 진짜 기발한데! 역시 브래드야! 오! 그거 괜찮은 방법이구나! 근데 고양이란 동물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건 제게 맡기세요! 인터넷에 고양이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고양이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 무섭다는 고양이란 말이냐? 살다살다! 이렇게 무섭게 생긴 동물은 처음 보네! 어? 저 뾰족한 귀 좀 봐! 베일 것 같아! 반짝이는 눈동자는 어떻고? 브래드가 모든 백성들에게 무서운 고양이 장식을 할 수 있게 해라! 네! 흠! 이리하여 브래드는 베이커리타운 백성들에게 고양이 장식을 해주게 되는데 휘핑크림으로 섬뜩한 형태를 잡아준 뒤 초코시럽으로 무시무시한 고양이 눈동자를 그리고 스치기만 해도 베일듯한 날카로운 수염을 그려준 뒤 흠! 먹잇감을 앞에도 상기된 두 포를 그려주면 완성입니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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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지만 너무 무섭잖아! 어? 고양이란 동물은 진짜 사납게 생겼구나! 사진 속 고양이랑 똑같아! 저렇게 무서운 머리 장식을 처음 봐! 그나저나 쥐들을 속이려면 고양이 연기를 해야 하는데 헉! 그건 제게 맡겨주세요! 제가 만화에서 봤는데 고양이는 이렇게 운대요! 미야옹! 미야옹! 야! 야옹! 아니요! 더 무섭게! 미야옹! 미야옹! 맞아요! 그럼 브래드는 백성들에게 고양이 장식을 해주고 우유 넌 고양이 흉내내는 걸 알려주면 되겠구나! 넵! 공항을 위해서? 아까! 우리의 목적인 공간이 흉내내는 걸 알려주면 웹! 웹! 피아여옹! 지! 저 땡! 지 впер 데는 während의 두개 named 제워지트 흠, 쥐들이 우리를 보고 무서워하고 있군 사장님이 꾸민 고양이 장식 때문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쥐들이 공포에 질리게 모두 고양이 흉내를 냅시다! 좋아요!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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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것 보세요! 쥐들이 동요해요 우리 좀 더 힘냅시다! 미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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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익! 심.콩.사 뭐지? 쥐들이 쓰러지고 있어! 우리가 너무 무서워서 심장마비라도 걸린 것 아냐? 응? 우와! 여러분! 브래드가 꾸며준 고양이 장식 덕분에 쥐들을 물리쳤어요 이 기사를 보라 쥐들을 모두 물리칩시다! 우와! 우와! 이리하여 쥐들은 고양이 장식을 한 머핀들의 귀여움에 심쿵사했고 나를 따르라! 우와! 브래드는 베이커리타운을 구한 영웅이 되었다 어른이 윌크 윌크! 박스 좀 창고로 옮겨 넵, 사장님! 쓰레기 버리는 것도 잊지 말고 네! 휘핑크림은 만들었어? 홍차 좀 타와 화장실 변기가 막혔잖아 빨리 이발재료 준비하라고 뭐해! 넵, 알겠습니다 윌크 녀석,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운이 넘치지? 아, 못 들으셨어요? 오늘 윌크 내 부모님 오시잖아요 1년 만에 보는 거래요 윌크 부모님? 응? 누구세요? 실례합니다 여기가 브래드 이발소죠? 네, 그런데... 우와, 좋다 누구? 엄마, 아빠! 윌크야! 보고 싶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별일 없지? 아, 맞다! 저희 이발소 식구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브래드 사장님이고 여긴 제 동료 초코예요 사장님, 윌크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윌크가 사장님을 그렇게 존경하더라고요 별 말씀을요 그나저나 이발소가 참 좋네요 우리 애기가 이렇게 멋진 데서 일한다고? 애기?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닌데? 뻥아야 뻥아? 윌크, 엄마 오랜만에 봤는데 뽀뽀 안 해줘? 아, 맞다! 뽀뽀? 그나저나 우리 애기 배 안 고파? 오랜만에 고기 먹으러 갈까? 고기? 와, 신난다! 사장님, 윌크랑 저녁 식사하러 먼저 가봐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식사 맛있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삼겹살 먹을까? 치킨 먹을까? 삼겹살! 그래 헐, 윌크가 왜 저렇게 애 같은지 알겠네요 그러게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어, 잠깐! 아빠가 탄 부분 잘라줄게 탄 게 맛있는데 탄 거 먹으면 암 걸려 자, 아... 아... 음, 맛있다! 윌크, 김치도 먹어볼래? 우리 애기는 매운 거 못 먹으니까 물에 씻어줄게 아이 참, 저도 이제 매운 거 먹을 수 있어요 뭐? 매운 걸 먹는다고? 저 매운 김치 먹는 거 잘 보세요 아, 이제 엉하네, 엉하 녀석, 다 컸구나 도넛 레인저! 우와! 윌크, 이제 도넛 레인저 그만 보고 자자 넷, 더 보고 싶은데 일찍 자야, 키 크지? 대신해? 엄마가 도마책 읽어줄게 우와, 꼬마 우유의 모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잖아! 옛날 옛날 베이커리 동산에 용감한 꼬마 우유가 살았어 사장님, 초코! 좋은 아침! 윌크, 어제 부모님이랑은 재밌었어? 응, 어제 고깃집에 갔는데 아빠가 고기 탄 부분도 잘라주고 엄마가 김치도 찢어졌어 그뿐인 줄 알아? 자기 전엔 엄마가 동화책 읽어줬다고 윌크, 넌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엄마, 아빠가 밥을 먹여주냐? 김치까지 찢어주는 건 좀 심했다 다들 그러지 않아? 무슨 소리야? 요즘 유치원생들도 밥은 혼자 먹지 그리고 엄마가 동화책 읽어줄 나이는 지나지 않았어? 애기 맞네, 맞아? 그러게요 저 애기 아니거든요? 아이고, 애교 화났잖아 애기 아니고 엉알하잖아 애기야, 딸기 좀 가져와다 애기가 누구예요? 손님, 윌크가 스무 살이 넘었는데도 부모님이 아직도 밥도 먹여주고 자기 전엔 동화책까지 읽어준대요 어머, 웬일이야 그뿐인 줄 아세요? 소근, 소근, 속닥, 속닥 우와, 뽀뽀는 너무 심했다 그쵸? 윌크 형, 저 왔어요 지즈? 윌크한테 형이라고 부르지 말고 애기라고 불러 애기요? 글쎄, 윌크 얘가 소근, 소근, 속닥, 속닥 그러니까 소근, 속닥, 속닥, 속닥 윌크 형, 저보다 나이만 많지 아직 애기네요 나 애기 아니거든? 아, 맞다 애기가 아니라 엉어래 엉어? 완전 애기 같아 제가 얼마나 어른스러운지 증명하겠어요 윌크야, 먹었어 사장님, 윌크랑 먼저 가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같이 놀이동산 가기로 해서요 그럼요, 즐거운 시간 전 놀이동산 안 가요 놀이동산은 애기들이나 가는 데잖아요 전 오늘 철학 강의 들으러 갈 거예요 뭐? 철학? 얘가 왜 이러지? 윌크야! 저번에 놀이동산 가고 싶다고 했었잖아 철학 강의를 네가 왜 들어? 어머님, 아버님 다 큰 성인인 저는 그런 곳 안 갑니다 뭐? 놀이동산에서 놀 시간에 성실하게 자기 개발해 나라발전에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우린 그것도 모르고 비싼 자유이용권 샀는데 윌크가 안 간다니까 우리가 사장님과 초코씨 드려야겠네요 그렇지는 fault 이게 웬 떡이야? 으응! 잠깐! 할 수 없네요 돈이 아까우니까 놀이동산 갈 수밖에 문 닫기 전에 서두르죠 이야, 놀이 등산이잖아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실컷 타야지 윌크야, 뭐 타고 싶어? 우리 윌크가 제일 좋아하는 회전목마 타려랄까? 범퍼카도 좋아하잖아 그럴까요? 권장 연령 7세 이하잖아 이걸 타면 유치하다고 놀릴 텐데 이건 애기들이나 타는 것 같네요 어른용 놀이기구 타러 가죠 뭐? 전 저걸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롤러코스터잖아 무서울 텐데 괜찮겠어? 무슨 소리세요? 롤러코스터보다 훨씬 무서운 것도 타봤다구요 빨리 가시죠 제발 좀 내려줘요 너무 재밌었어 한 번 더 탈까? 윌크야, 괜찮니? 역시 롤러코스터는 무리지 회전목마나 타러 갈까? 아니요 어머, 속이 안 좋나보네 뭐라도 좀 마실래? 아빠도 목마르네 저, 저는 괜찮습니다만 전 그러시다면 가시죠 도넛 레인저 주스 메론 맛이잖아? 우리 윌크, 도넛 레인저 주스 좋아하지? 저는 괜찮습니다 이건 애기들이나 마시는 주스잖아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에스프레소에 샷 추가해서요 네? 뭐? 커피를 마신다고? 너무 쓰지 않을까? 커피는 원래의 쓴맛에 마시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처럼요 그러게, 커피는 어른들이 마시는 거라도 우리 애기는 도넛 레인저 주스 마시자 저 애기 아니거든요 뭐? 엄마, 아빠가 절 애기 취급하시니까 사장님도 놀리고, 제코도 놀리고 심지어는 치즈까지 놀리잖아요 저도 이제 사회생활하는 성인이니까 자꾸 애기 취급하실 거면 집에 가세요 미안해 우리는 윌크를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다 큰 줄도 몰랐네 윌크야, 다음에 보자 여보, 이만 가요 내가 너무 심했나? 실은 엄마, 아빠랑 더 같이 있고 싶었는데 영화관에서 도넛 레인저도 보고 장난감 구경도 하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란다 밀크가 몇 살이 되든 소중한 우리 아들이니까 내일 주말인데 영화 보러 갈까? 좋아요 영화 보고 오락실도 가자 장난감 가게도 가요 그래, 그래, 그래 20년 전 여보, 애기 머리에 M이 아니라 W가 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걱정 말아요 특별한 아이라서 그런 거니까 주변에서 놀림 당하면 어쩌죠 친구 하나 못 사귀면 그럴 땐 우리가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준비됐지? 응 던진다 뭐야 공이 벽을 넘어가버렸잖아 저거 주우러 갈 수도 없고 어떡할 거야 미안 그런데 이 벽은 뭐지?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벽 너머에는 엄청 큰 거인들이 있대 거인들의 습격을 막으려고 높은 벽을 세웠다던데? 진짜? 아니야 내가 빵튜브에서 봤는데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얼음망국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꽁꽁 얼어버린대 엄청 춥겠다 벽 얘기는 그만하고 춥구나 하러 가자 그래 다녀왔습니다 왕님 얼른 밥 먹으렴 엄마 근데 우리 마을에 커다란 장벽은 왜 있는 거야? 장벽? 그건 갑자기 왜? 애들 말로는 장벽 너머에 거인도 있고 얼음왕국도 있대 너 숙제는 다 했어?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저녁이나 먹어 응 알았어 병 너머에 대체 뭐가 있을까? 아가 어? 할머니 숙제하느라 힘들지? 이것 좀 먹고요 우와 할머니 최고 근데 할머니는 장벽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아? 말구말구 이 할미는 옛날에 저평 너머에 살았거든 진짜? 응 그땐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이 한데 어울려 살았단다 신랑 신부는 초콜릿이 화이트 초콜릿 이럴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럼 두 사람의 결혼을 선언합니 선생님! 여보! 자기야! 아빠 이거 놔! 이게 무슨 짓이야! 어? 응 응 아빠 자기야! 여보! 자기야! 여보!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지 어? 진짜? 에휴 다 지난 일이요 그래도 죽기 전에 남편을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어? 와! 할머니! 벽을 없애면 할아버지랑 다시 만날 수 있는 거 아냐? 에? 그렇긴 어째? 내가 그 벽을 없애줄게 네가? 응! 벽을 없애서 다른 초콜릿들도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게 할 거야! 어이구 그럴텨! 역시 우리 강아지가 최고야!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내가 이 벽을 없애고 말겠어! 얍! 야! 너 뭐해! 어... 어? 아, 그게... 설마 이 벽을 부수려는 거야? 어... 아니 왜? 거인들이 몰려오면 어떡하려고! 아냐! 거인 같은 건 없어!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벽 너머엔 초콜릿들이 살고 있대! 우리 할아버지도 저기 있는데 장벽 때문에 못 만나는 거래 헐, 그래? 그럼 우리도 벽 부수는 걸 도와줄게 진짜? 아무리 부수도 소용없잖아 이 병은 너무 단단해서 끄떡도 안 한다고 그러게 이만 집에 가자 그래, 너무 힘들어 우와, 잠깐만! 이것 봐! 천재 이발사 브래드?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이분께 연락해 보는 거야 좋은 아침 사장님, 편지 왔어요 무슨 편지인데? 초콜릿 마을에서 온 거잖아 거대한 장벽을 없애달라고? 아니, 이바라기도 바빠 죽겠는데 초콜릿 마을까지 어떻게 가? 초콜릿 마을이요? 우와, 재밌겠다! 안 그래도 요즘 초콜릿 값이 금 값인데 일 좀 도와주고 얻어오세요 뭐야? 초콜릿 값이 금 값이라고? 밀크, 빨리 짐 싸! 아직도 벽을 부수려는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해 아니야! 벽을 없애고 할머니 소원을 꼭 이뤄줄 거야! 우와! 얘들아, 저것 봐! 브래드 씨가 왔나 봐! 어? 그 이발사가 우리 마을에 어떻게 와? 게다가 여긴 공항도 없다고... 우와! 식단 살려! 우와! 브래드 씨! 우와! 여기가 초콜릿 마을인가 보군...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애달란 말이지? 네! 곡괭이로 벽을 부숴봤는데 꿈쩍도 안 해요! 엄청 단단해요! 두께가 5cm는 돼 보이는군! 우리 빵들의 힘으론 도저히 부술 수 없겠어! 거봐, 이 벽은 못 부순다니까! 브래드 씨도 별 수 없을 거야... 하지만 방법이 있지! 네? 부술 수 없다면 없애면 돼! 없앤다고요? 내게 방법이 있으니 마을 주민들을 모두 불러와! 무슨 일이야? 장벽 앞에 모이라는데? 여러분! 어? 저는 여기 꼬마 초콜릿의 부탁으로 이 마을에 온 이발사 브래드라고 합니다! 브래드라면 유명한 이발사 아냐? 우리 마을엔 웬일이지? 아니, 우리 애가 왜 저기 있어? 이 장벽 너머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이 산다고 들었습니다! 벽을 없애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나고 싶죠... 하지만 이렇게 큰 벽을 어떻게 없애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봐두세요! 뭐야? 붓이잖아? 이걸로 어쩌라는 거지? 이 붓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담아 벽에 낙서를 하면 벽이 없어질 것입니다! 벽이 없어져? 말도 안 돼! 제 말을 믿고 낙서해보세요! 할머니도 같이 해요! 할머니도 같이 해요! 그려... 엄마! 도와줘요! 아빠! 우리도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일단 해보지 뭐! 그래, 밑저의 본전이니! 자,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하면 영감을 만날 수 있다고! 네! 흠, 계획대로 됐군! 근데 브래드씨! 벽은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벽이 낙서로 가득 찼는디? 할머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 9 8 5 4 3 2 1 지금이야! 아이고 어깨야... 하루종일 빵 굽느라 온몸이 뻐근한걸... 으응? 칸막이가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바꿀 때가 됐나 보군... 지진이 하나! 저거 봐! 병기 올라가고 있어! 오! 브래드씨의 말이 맞았어! 화이트 초콜릿들이야! 정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루식아! 아빠! 아버지! 루식이! 루식씨! 이마씨! 엄마! 미안하! 아유 여보! 이게 얼마만이야... 보고 싶었어... 우리 영감은 어딨는겨... 여보... 세상에! 영감! 보고 싶었어요... 다신 못 볼 줄 알았어... 사장님! 초콜릿들이 다시 만났어요! 좋은이라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러게... 칸막이를 바꿔볼까... 다크 초콜릿과 화이트 초콜릿이 한데 어우러진 게 전보다 보기 좋군... 이 칸막이는 이제 필요 없겠어... 암산왕 초코 아니... 이게 뭐야! 대체 왜 5만원이 나온 거예요? 아... 선녀는 무슨 일인가요? 이 아가씨가 계산을 잘못해서 돈을 더 내라잖아요! 초코시럽 만원! 생크림 2만원! 체리 만원이면 4만원 아니에요? 왜 5만원을 내라는 거야! 제... 죄송합니다... 아이고... 전이 캐셔가 실수를 했나보네요... 흥! 기분 나빠서 이발비는 못 내겠어요... 어... 계산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캐셔를 한다고... 아... 초코! 넌 이런 간단한 계산도 못해서 어쩌자는 거야! 한 번 더 이런 일이 생기면... 형편없는 사장이 운영하는 이발소 답본! 감자칩 넌 또 왜 남의 가게 와서 난리야? 요즘 누가 저런 멍청한 캐셔를 쓰나? 뭐야? 내 새로운 발명품을 소개하지! 바로 계산로봇! 내 계산로봇은 실수도 없고 계산도 빠르지! 한마디로 완벽하다고! 이런 고철덩어리가 초코보다 낫다고? 흥! 그럼 시험해볼까? 2243 곱하기 24 빼기 425 더하기 56은? 어? 뭐... 뭐지? 53463입니다! 딩동댕! 이런 간단한 계산도 못했어야... 그래도? 초코 한 달 월급이 얼마지? 300만 원이었나? 300만 원? 이런 멍청한 캐시한테 300만 원이나 쓰다니! 이 계산로봇은 한 달에 3만 원이면 사용할 수 있다고! 흥! 정말? 어때? 계산로봇을 써볼 생각 없소? 흥! 사장님! 지금 저랑 일단 기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흥! 그게 아니라... 흥! 됐어요! 흥! 에잉! 사직서? 흥! 얜 이걸 언제 준비한 거야? 흥! 흥! 아무리 그래도 사장님이랑 5년을 일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53463입니다!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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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계산을 잘했으면... 여기가 그렇게 속셈을 잘 가르친다며! 우리 애가 여기 다니고 수학 100점 맞았다니까! 여기 선생님이 인도 출신이라 수학을 잘 가르치셔! 와! 인도빵들이 수학을 잘한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맞아! 맞아! 난 선생 수학 교실? 흥! 실례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저기...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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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빵이잖아! 빨리 도망가야겠다! 잠깐! 네? 자네 속셈을 배우러 왔나? 아, 네! 혹시 몇 살이지? 스물다섯 살인데요? 자네는 지금까지 7억 8천 8백 40만초의 삶을 살아왔군! 네? 7억 8천 8백 40만 5초로 늘어났다네! 아, 대체 어떻게 그렇게 계산을 빨리 하죠? 우선 내 소개부터 하지! 난 인도의 전통빵 남이라네! 우리 인도의 난들은 예로부터 수학이 발달했지! 그래서 12진법을 만들었다네! 12진법이요? 보통 빵들은 숫자를 10단위로 세지만 12진법은 12단위로 숫자를 세지! 덕분에 다른 빵들보다 훨씬 빠르게 계산할 수 있다네! 자네같이 어리석은 빵도 12진법을 끼우치면 수학 천재가 될 수 있어! 어때? 우리 학원에 등록할 건가? 어! 아, 네! 이 아줌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몰라! 수학을 못하나봐! 자, 조이요! 다들 숙제로 내준 12, 12단 외워왔겠지? 그럼 시작! 12, 11, 13, 12, 12, 144! 뭐야, 구구단보다 훨씬 어렵잖아! 좋군! 3 곱하기 4는? 뭐, 뭐더라? 10이잖아! 바보 아니야! 자넨 많은 수련이 필요하겠군! 2만 697 곱하기 364는? 아! 누구야! 모닝빵 90점! 점수가 떨어졌군! 딸기초코 95점! 잘했어! 초코잔에는... 12점이로군! 우리 방 꼴등일세! 제, 제가요? 꼴지라 꼴찌! 또 꼴지라니 수학 포기할까? 그 아줌마 오늘도 꼴등이가 봤어? 다 큰 어른이 얼마나 수학을 못하면 여기로 오겠어! 우린 공부 열심히 해서 다신 여기 오지 말자! 으이! 저것들이! 부끄럽나! 어? 선생님! 자네는 수학 못하는 걸 부끄러워할 게 아닐세! 네? 진짜 부끄러워해야 하는 건 여기서 포기하려는 자네 자신일세! 처음부터 잘하는 빵은 없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할 때 잘하게 되는 거라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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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하게 포기할 건가? 암산왕이 될 건가? 음! 암산왕이 되겠어요! 6,4,24,6,5,30 음! 아! 둘면 안 돼! 6,6,36,6,7,42 아! 곱히잖아! 560에 65를 곱하면 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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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정답이고! 자! 이번 시험의 1등은 바로! 초코! 수고했네! 우리 학원 역사상 최초로 100점을 맞았어! 감사합니다! 부르셨어요? 그래! 여기 앉게나! 초코! 자네는 내 제자들 중 최고의 실력으로 거듭났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에게 시비진법의 최종 비법을 가르쳐주겠네! 어? 최종 비법이요? 그래! 그것은 바로 난난한 댄스라네! 난난한 댄스? 우린 안 들은 시비진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 마지막 관문으로 난난한 댄스를 좋아하지! 선생님 뭐 하시는 거예요? 난난난! 난난난난난난난난낫 그게 뭐야? 난난난난난난난낫 쏘아! 이 난난한 댄스를 연마해야만 진정한 암산왕이 될 수 있네 이건 도저히 못 하겠어요! 초코! 난난한 댄스를 줘야만 해! 대체 이게 뭣이여? 눈도 침침한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혀? 할머니? 무슨 문제 있으세요? 이 기계를 쓸 줄 모르겄어 여기 계산 좀 해줘 저희가 캐셔가 없어서 전에 있던 아가씨는 어디 간겨?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이런 기계 쓸 줄 몰라? 레드? 감자칩, 이번엔 또 무슨 일이야? 자네에게 알려줄게 있어서 왔지 이번 달부터는 계산 로봇의 대여비를 한 달에 500만원씩 받아야겠어? 뭐? 3만원에 계약했잖아 그건 한 달 전 얘기지 지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데 이 사기꾼! 캐셔도 없는데 계산 로봇 없이 펼 수 있겠어? 감자칩! 초코? 어라, 이게 누구신가? 퍼센 뺄셈도 못해서 쫓겨난 멍청한 캐셔 아니야 감자칩, 계산 로봇과의 대결을 신청한다 초코, 저 로봇을 어떻게 이기려고? 맞아, 넌 무리야 하하, 감히 대결을 신청해? 그 도전 받아주지 그럼 문제를 내지 129 더하기 97 곱하기 62 빼기 84는? 13928 146 곱하기 78 더하기 31 빼기 6은? 11693 우와, 사장님! 초코가 달라졌어요 그러게? 저렇게 똑똑한 암하시를 왜 내보는겨? 뭐야, 저 바보가 왜 이렇게 잘하지? 할 수 없군, 비장의 문제를 낼 수 밖에 감자칩! 수작 뿌리지 말고 문제라네! 그럼 시작하지 453 곱하기 159 빼기 67 더하기 246 더하기 789 빼기 312 나누기 2 빼기 456 곱하기 24 나누기 4 빼기 87,462 더하기 24는 이렇게 긴 문제를 어떻게 푼단 말이야? 머리에 쥐 날 것 같아요 초코! 난나난 댄스를 줘야만 해! 이 방법밖엔 없는 건가? 초코, 뭐하는 거야? 탁자에게 올라가! 난….난나나나나나나나나 쏴! 어? 이게 뭐지? 이것은 십이진법의 문이다 누구세요? 이 문을 열면 수확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이건… 12만 7천 8백 7시 5 이럴수가 정답이야 뿌리뿌리 도저히 못 풀겠다 안돼 니 계산 로봇이 박살나가니 초코 어떻게 계산을 잘하게 된거야? 대단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 음 많은 일이 있었죠 계산 로봇도 망가졌겠다 다시 이발소 캐셔로 돌아와주면 안 될까? 글쎄요 조건이 뭐죠? 월급을 4백만원으로 올려줄게 어 500 그 제안 받아들이죠 초코 내가 돌아와서 너무 좋아 내머리를 부탁해 신사 숙녀 여러분 진행자 크로와상 인사드립니다 두 의뢰인의 냉장고를 달탈 털어 최고의 머리를 만들어주는 내 머리를 부탁해 평범한 냉장고 재료들로 화려한 머리를 만들어줄 두 이발사를 소개합니다 99연승을 달리는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이발사 푸베드 백 에 맞서는 빵은 미용실 홍보하러 나왔다는 도넛 미용사 그럼 지금부터 10분간 머리를 꾸며주세요 대단합니다 5분만에 이발을 끝냈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너 브랜드가 이겼잖아 이것 좀 봐 매번 브랜드만 이기니까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잖아 어차피 브랜드만 이기는데 누가 보겠어 시청률 여기서 더 떨어지면 우리 프로그램은 폐지라고 시청률을 올리고 싶어? 시청률을 폭발시킬 방법이 있지 흐흐흐흐흐흐 사장님 이번에 이기면 백연승인데 파티라도 할까요? 흐흐흐흫 귀찮게 뭘 내가 이기는게 한두 번이야 앗 흥 흥 흥 흥 흠 뭐지? 흠 으 흠 이에 맞서 브래드의 백연승을 막을 도전자는 배트 특집이니 어려운 상대가 나올 것 같아 브래드를 잡으러 왔다! 이발개의 사신! 미스터 감자칩! 이발개의 사신이라! 손대는 머리마다 죽이니까 사신 맞지 감자칩? 괜히 긴장했잖아 감자칩 사장님은 나보다 이발 못하는데 다들 웃지마! 내 뜻 각오해라! 난 오늘 끝이야 뭐라고? 나에겐 비장의 모기가 있다고? 비장의 모기? 그럼 두 이발사에게 머리를 부탁할 의뢰인을 공개합니다 감자칩의 의뢰인은 세계 최고의 영화사 빵진이의 회장 빵아이고 베이커리타운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다는 빵아이고잖아 도넛 레인저 시리즈를 만든 그 제발 빵아이고씨 내 머리를 부탁해 출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희 집 냉장고에 워낙 고급 재료가 많아서 이발하기 좋을 겁니다 멋진 머리 기대할게요 네 저도 기대되는데요 그럼 빵아이고씨의 냉장고를 공개합니다 이럴 수가 냉장고 스케일도 역대급입니다 최고급 재료들이 가득하잖아 나도 한번만 머리에 올려봤으면 역시 베이커리타운 최고 부자답게 냉장고 재료도 최고입니다 집에 냉장고가 너무 많아서 한 개만 들고 왔습니다 아니 저렇게 고급 재료들을 주는 게 어딨어 이 정도로 뭘 흥분하고 그래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다 그럼 브래드씨의 의뢰인을 만나볼까요? 의뢰인 나와주세요 어마이갓 말도 안 돼 저 빵은? 베이커리타운 최고 가난뱅이 거짓빵씨가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뭐야? 거지잖아? 이건 불공평해 이발에 자신 있음 누가 나오든 무슨 상관이야 자 그럼 거짓빵씨의 냉장고 안을 으흑 냉장고 안을 볼까요? 뭐야 손 음식물 쓰레기뿐이잖아 너무 불공평한데 채 볼 것도 없네 어떡해 사장님이 지게 생겼어 흐헤헤 오 좋아 시청률이 폭발하고 있어 크응 최고급 캐비어에 이란산 사프란 푸아그라에 트로플까지 고급 재료가 너무 많으니 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군 이런 엉터리 시합이 어디 있어 썩은 토마토와 블루베리로 어떻게 이발을 하라고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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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저 빵은 베이커리 서커스단의 천재 고개사 장피에르 깔롱 아니야? 갑자기 사라졌었는데 여기서 못하니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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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거짓빵은 왜 저렇게 저글링을 잘해? 당신은 혹시 전설의 고개사 장피에르 깔롱? 네 맞습니다 제가 깔롱입니다 장피에르 깔롱! 당신을 여기서 보다니 그런데 어쩌다 거지가 된 거예요? 저는 베이커리 서커스단 최고의 고개사였습니다 인기가 많았고 돈도 잘 벌었죠 하지만 무서운 코나와 바이러스가 베이커리 타운을 휩쓸고 공연이 모조리 취소되면서 극단히 망했습니다 실업자가 된 저는 저 자식을 볼 면목이 없어 집을 나왔죠 그 후로 거리를 헤매는 노숙자가 된 것입니다 으흠! 전설의 고개사가 노숙자가 된다니! 너무 안 됐어! 코나와 바이러스 나빠! 으아악 제가 아내와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 천재 이발사가 당신을 다시 태어나게 해줄 겁니다 으흠! 정말요! 아내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브래드! 깔롱을 가족과 만나게 해줘! 당신은 할 수 있잖아! 사장님! 못하는 게 없다고 맨날 잘난 척 하셨잖아요 브래드 씨 모두가 당신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해보지! 으아악 그럼 내 머리를 부탁해 이발을 시작합니다 음 재료가 너무 많으니까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잖아 유기농 우유로 만든 생크림을 뿌리고 그 위에 전복 내장을 얹은 뒤 최상급 캐비어와 사프란을 바꿔 마지막으로 금가루를 뿌리면 역시 시대를 앞서가는 스타일이야 와 흠 이제야 내 실력을 알아볼게 이게 뭐야 화를 으응 이럴수가! 먹다 남은 미역과 썩은 블루베리 토마토로 브래드가 최고의 이발을 해냅니다! 우와! 정말 대단한 실력입니다! 우와! 정말 카리스마 넘치는 광대야! 인생의 굴곡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역시 사장님은 대단해! 이게 내 모습! 선생님, 저를 이렇게 멋지게 꾸며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과거의 아픔은 잊고 새 인생을 살아보세요! 이 재료들처럼 말이에요! 예전처럼 다시 무대에 서서 아내와 아이들에게 제 공연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꼭 올 겁니다! 나를 진심으로 감동시키는 배우가 여기 있었군요! 우리 영화사엔 당신처럼 어려움을 이겨낸 배우가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 광대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를 찍을 예정인데요! 제목은 조크라고! 당신이 그 주인공이 되어주시겠어? 제가 주인공을요? 한번 해봐요! 정말 좋은 기회니! 승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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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승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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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내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보니 해피엔딩이더군 요가의 달인 좋은 아침 우와 초코 대단하다 어떻게 한 거야 음 요가라고 몸을 유연하게 하는 운동이야 저 정도 가지고 오버하기는 나도 젊었을 때 한 요가 했다고 우와 역시 그럼 사장님도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몸 좀 풀어볼까? 사장님 괜찮으세요? 여보세요 거기 119죠? 아이고 식당인데 사장님 허리를 심하게 다치셨네요 한 달간은 몸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한 달? 아야야야야야 이발소는 어떡하라구요 일이 바쁘시군요? 걱정 마세요 저희 병원 재활치료사분께 치료받으면 금방 나으실 겁니다 꿈트리씨 흠 흠 나마스테 꿈트리씨는 인도 다지마할 요가강사 출신으로 케이크 여왕배 요가대회 5년 연속 우승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통달한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치료사이십니다 흠 한번 보겠습니다 흠 이 정도면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허리가 다치기 전보다도 가뿐해졌잖아 다 나으셨으니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나마스테 아저저저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유연해질 수 있나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그러시단 요가원이요? 그래야 저처럼 유연해지실 수 있습니다 나마스테 나, 나무스테 첫 번째 수련 동작은 다리찍기입니다 다리찍기요? 칡방살려 다리를 찢으면 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백 그만 위장도 요가를 하나봅니다 백 남하스테 두 번째 수련 동작은 폴더접기입니다 시범을 보여드리죠 쭈욱 쭈욱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걸 성공해야 요가를 마스터할 수 세 번째 수련 동작은 나무자세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도저히 안되겠군 저 식빵은 포기하는 게 낫겠어 브래드씨,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브래드씨는 몸이 너무 뻣뻣해서 요가를 마스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만 돌아가시지요 스승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포기하지 마세요 돈이다! 뭐지? 저 빚보다 빠른 속도는? 돈을 보장하자 한 마리의 살무사처럼 날렵하게 낚아채잖아 혹시... 요가! 500원짜리잖아? 헐, 그래, 이거야! 헐, 영웅, 헐! 하! 하! ,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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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승님? 이제 요가를 다 배우셨습니다 나마스테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모두 스승님 덕분에 하지만 아직 마지막 수련이 남아있습니다 그 마지막 수련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견뎌야 할 수행은 결제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나가실 수 없습니다 일시패 뭐? 천만원? 야 이거 완전 바가지 가 아니고 당연히 결제해야죠 사장님 어디 갔다 이제 오세요 허리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긴 요가인가 뭔가 배우다가 돈만 쓰고 전혀 안 괜찮아 윌크 홍차나 갖다줘 넵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홍차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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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건 요가잖아요 응? 요가에 요자도 꺼내지 마 돈 아까우니까 알았어요 요자 꺼내지 말라니까 아, 알았다 으아악 바퀴벌레다 어디에 사장님 쪽으로 가고 있어 뭐? 나한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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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요가 자세 아니에요? 사장님 요가를 왜 이렇게 잘 하세요? 뭐 이런 걸로 호들갑을 떨어 응? 요자 꺼내지 말랬지? 왜 자꾸 요요거리는 거야? 어둠 깜짝마 여기 이발소가 돈 많이 버는 거 다 알고 왔어 여기 돈 담아 으악 치즈스틱 강도다 총까지 들고 있잖아 내가 꿈트리 녀석한테 요가비 준 것도 억울한데 강도까지 돈을 달라고 하다니 사장님 뭐 하세요? 빨리 돈 주세요 총까지 들고 있잖아요 또 돈을 주라고? 싫어! 난 절대 못 줘! 으아악 식빵이 으아악 으아아악 우와! 사장님! 지금 총알을 전부 피하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она과 이어~~ 요하지 말레!!!! 아.... 내가 총알을 다 피하다니 요가 비로 낸 돈이 내 목숨값이었군 나마스떼 으으으으ㅇ 나마스떼 호빵가족의 이사 엄마, 몇 개나 접었어요? 글쎄, 한 200개. 에이, 그렇게 손이 느려서 어떡해요. 전 벌써 500개나 접었다고요. 정말 빠르네. 9998, 9999, 만 개 완성! 만 원 벌었다. 여보, 대단해요. 오늘은 저녁을 먹을 수 있겠어요. 짜장라면에 고기라도 넣어 먹자구. 엄마, 아빠, 저 취직했어요. 뭐, 취직? 어디에? 브레드 이발소야. 브레드 이발소? 거기 요즘 제일 핫한 곳이잖아. 우리 아들이 브레드 이발소에 취직했다니. 아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앞으로 우리 가족 생계는 내가 책임져야지. 왜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안 하면 어떡해? 저, 죄송합니다. 곧 손님들이 올 시간이잖아. 서둘러. 넵. 에이, 한심한 녀석. 머리하러 오셨어요? 아뇨.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구하셔서. 아, 그래요? 여기 앉아서 잠깐 기다리세요. 전단지가 어딨더라. 아,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아, 괜찮으세요 사장님? 아, 오이스 elimin Hun님. 엥.. 띠이.. 윙크!! 어.. 무슨 일이세요? 까ах.. 바닥 청소를 제대로 한거야, 만거야? 사방팔방.. 돈 밭이 묻어 있잖아. 바닥이요, 다 청소했는데. 에이그~~ 넌 당장 밖에 나가서 전단지나 돌려. 에휴 저 칠칠 맞은 녀석 그나저나 윌크가 없으니 바닥은 누가 청소하지 사장님 이렇게 청소하면 될까요 브레드 이발소입니다 아우 더워 이러다 몸속 우유 다 상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단팥이 있었지 우린 그 재료 안 쓰는데 사장님 이만 퇴근할게요 초코 오늘도 일찍 퇴근하는 거야 일은 다 끝냈어 네 그럼 이만 으이그 누가 사장이고 직원인지 모르겠네 하나 둘 하나 둘 사장님 전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하다 가겠습니다 오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고 고생이 많아 그럼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이게 다 뭐야 초코 왜 쓸데없는 물건을 준비한 거야 네 전 시킨적 없어요 무슨 소리야 너 아니면 누가 했다는 거야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해 네가 어젯밤에 컴퓨터로 주문한 거잖아 너도 이거나 돌려 네? 어 그래 그나저나 캐셔는 누가 하지 저기 사장님 혹시 일 열심히 하는 캐셔가 필요하신가요? 누구 있어? 저희 사촌 누나가 뉴욕 베이커리 수학과를 나와서 아주 똑똑한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오 좋지 뉴욕 베이커리 수학과 제시카 야근은 필수지 나는 내 사촌 이거 맞지? 좋았어 네 덕분에 명문대생도 돼보네 호호호호 누나 실수만 안 하면 돼 있던 직원들은 다 제거해서 사장이 나만 믿거든 너는 다 생각이 있구나 호호호호호 안녕하세요 뉴욕 베이커리 대학교 수학과 출신 제시카 호우입니다 오호 호빵군에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 부탁해요 사장님 누나 일하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월요일에 출근해서 금요일에 퇴근할 정도로 워커홀릭이라고요 그래? 난 잠시 나갔다 올 테니 일들 하고 있어 네 걱정 마세요 사장 갔네 좀 놀아볼까? 10점! 오예! 아 엄마 사장이 멍청해서 열심히 하는 척만 하면 돼 어? 어머 이 소시지는 뭐야? 이발소에서 키우는 소시지야 우리가 뭐 한지 다 본 모양이네 그냥 둬선 안 되겠네 흐흐흐흐흐흐흐 으악! 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사장님 소시지가 똥을 아무데놨어요 에잇 소시지가? 이발소는 청결이 생명인데 손님들이 다 도망가겠어요 어우 냄새 아 이래서 청소를 아무리 해도 더러웠구나 아니 우리 소시지가 이런 적이 없는데 제가 소시지를 진짜 잘 훈련시키는 전문가를 아는데 한번 만나보실래요? 어 그거 좋은 생각이다 에잇 여기가 버릇없는 소시지가 있다는 이발소 맞나요? 혹시 누나가 말한 그 전문가야? 어무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 소시지가 그 똥쟁이 소시지군요? 아니 저... 소시지는 아주 엄하게 가르쳐야 해요 가자!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소시지를 이렇게 방치하면 주인을 물 수도 있다구요 에잇! 사장님! 이발 준비 안 하세요? 손님들 올 시간인데 어 그... 소시지 잘 부탁해요 따끔하게 교육 시키라구요 걱정 마세요 날아와 하하하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최고의 이발을 받아보세요 아휴 브래드 이발소입니다 어? 초코! 어? 밀크 초코 여기서 뭐해? 사장님이 나보고도 전단지 돌리라고 해서 사장님이 너한테? 응 주문서가 잘못돼서 이상한 지류가 잔뜩 왔더라고 초코도 실수할 때가 있구나 아니야 분명히 몇 번이나 확인했다고 뭔가 수상해 그러게 나 바닥 청소 진짜 열심히 했는데 단팥이 어디서 그렇게 흘렀을까? 단팥? 그러고 보니 내 컴퓨터에도 단팥이 묻어있었어 우리 이발소는 단팥재료 안 쓰는데 이상해 단팥이라면 혹시? 그거 빠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니가 여기 묶여있어야 일이 쉽게 풀린다고 어? 소시지잖아 우리 소시지를 왜 저기다 묶는 거야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멍청한 이발조수 건방진 캐셔 모두 없앴으니 너만 사라지면 그 이발사도 끝이야 저 아줌마가 나더러 멍청하대 쉿 진정해 틀린 말은 아니야 오 아들 소시지는 처리했어 그래 엄마 곧 들어갈게 브래드 이발소는 이제 호빵 이발소라고 세상에 아들이래 그 호빵들 전부 가족이었잖아 오늘도 저희 이발소를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휴 오늘따라 정말 힘들군 나도 늙었나봐 사장님 이발하기 힘드시죠?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어요 고생은?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에이 그러지 마시고 이제 푹 쉬세요 가위는 저한테 주시구요 에? 도대체 뭐하는 짓이야? 저희가 사장님을 대신할 이발소를 소개해드릴게요 뭐? 아빠 들어오세요 호호호 호호호 여기가 그 유명한 브래드 이발소군 앞으로 당신 일할 곳이야 당신 누구야? 브래드 이발소 이발사는 나라고? 브래드 이발소? 이름부터 바꿔야겠네 헛방 이발소로 말이야 아들 넌 다 계획이 있구나 호호호호호 너희들 다 짠거였군 브래드씨 당분간 지하창고에 좀 계셔줘야겠어 아늑하고 좋을꺼야 응 팔좀 잡아 알았어 아아악악악악악 Sapker 이거 놔 놓지 못했 사장님 몸에서 손대 어? 쟤네가 왜 여기있지 그러게 이크 초코 으흐흐흐흐 모두 처치해 으흐흐흐흐흐흫 자아악 허흐 쳐 으악! 으악! 이 이것들이 이 발사는 아무나 하는줄 알아? 사장님 괜찮으세요? 윌크! 으흐흐흐 부셔왔죠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빨리 타 윌크, 초커 너희들을 오해해서 미안해 난 이런것도 모르고 사장님 괜찮아요 뭐 오해가 풀렸으면 됐죠 그럼 감사의 의미로 맛있는 거라도 사줄까 저는 야채호빵이요 전 피자호빵 호빵은 더 이상 안 돼 자 다 됐습니다 우와 진짜 조코 같잖아 이번 할로윈 파티 최고의 커플은 보나마나 우리야 어서 할로윈 파티 가자 그래 그래 안녕히 가세요 와 드디어 마지막 손님까지 끝났어 조코 할로윈 저녁인데 뭐 할 거야 나 집에서 공포영 하나 보려고 밀크 넌 뭐 할 건데 난 치즈랑 같이 유령 분장하고 사탕 받으러 다닐 거야 음 재밌겠네 잠깐 윌크 초코 나랑 같이 놀이동산 갈래 사장님이랑요 싫은데요 같이 가자 할로윈 대회에 놀이동산에 가보는 게 소원이란 말이야 전 치즈랑 사탕 사탕 한 박스 사줄게 한 박스요 전 집에 가서 영화나 넌 내일 출근하지 마 음 오케이 너희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나랑 놀이동산 가자 좋아요 빨리 출발하죠 그래그래 사장님 너무 멋있어요 어때 같이 오길 잘했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놀이기구나 타러 가자고 네 좋아요 으허허 하나도 안 무섭네. 이 정도는 다 줘야 놀이동산 왔다고 할 수 있지. 맞아요. 더 무서운 건 없을까요? 응? 저기 보세요. 응? 유령의 집이에요.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시끄러워요. 근데 왜 주변에 아무도 없지? 그러게요. 너무 무서워서 그런가? 빨리 들어가요. 왜 이렇게 으스스해?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아요. 아, 붙이도 마요! 응? 여기는? 많이 있잖아! 엄마! 설마 저 안에서 뱀파이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니겠죠?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나오지 마라. 제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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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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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뱀파이어야? 하나도 분장이 안 됐어요. 으흐흐 죄송해요. 쟨 뭐야? 몰라요. 으응? 으응? 요기 실험실이잖아. 응? Pues 사장님 저거 보세요! 뭐가 있어요? 으? 으ẻ! 으앙!! 이거 살려주세요옹 살려주세요! 어? 으어억! 어느덧 뭐야ね 표현한 컵케이크잖아! 설마 프랑켄슈파이는 아니겠죠 유령의 집이 이렇게 엉성해 수고하세요 공동묘지라니 해골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요 시체다 사장님 에휴 정신차리고 이거 보세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뭐야 분장이 안 됐잖아 생기가 넘치는데요 안 무서우시죠? 죄송합니다 에휴 시시해 사장님 같이 가요 이번엔 뭐야 어? 여기 티비가 있어요 으악 사장님 갑자기 티비가 켜졌어요 티비 속에 우물이 있잖아 우물에서 빵이 나와요 으악 으악 오지마 오지마 제발 다시 들어가세요 사장님 윌크 제대로 좀 가요 어? 저 저 좀 빼주세요 헐 용차 용차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우와 머릿결 진짜 좋다 어디서 아셨어요? 전 그래드애발소에서만 해요 에이이 이게 뭐야 비싼 잎장료 낼고 온 건데 귀신들이 분장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이래갖고 장사가 되겠어 이래서 손님들이 없나봐요 저기... 많이 실망하셨죠? 죄송해요 오늘이 할로윈 축제라 다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분장사님이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분장을 못했지 뭐예요 놀이동산에 오신 분들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문제야? 유령의 집은 망하고 우린 실업자되게 생겼다고 아이고 이제 다 끝이야 망했어 망했다고 너무 안됐어요 그러게 아 사장님이 이분들을 할로윈 유령처럼 꾸며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응 브레드씨 제발 도와주세요 유명한 이발사니까 저희를 무섭게 꾸며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리야 여긴 이발 재료가 하나도 없잖아 재료라면 걱정 마세요 여기 마녀주방에는 크림 과일 시럽까지 필요하신 건 다 있어요 흠 그럼 이발을 시작해볼까 역시 사장님이 해주실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뱀파이어 뱀파이어의 기본은 장백한 피부 입가를 토마토 케첩으로 시뻘겋게 칠하고 초콜릿 시럽으로 머리를 그린 뒤 뾰족한 뿔까지 붙여 죽는 저 뱀파이어야 프랑켄슈타인 하면 초록색 피부지 초콜릿잼으로 머리털을 그리고 초콜릿 시럽으로 곳곳에 흉털을 그린 뒤 뼈다귀 과자를 반으로 쪼개 머리 양옆에 붙이면 누가 봐도 프랑켄슈타임이지 해골 유령이야 간단해 머리 위에 하얀색 크림을 듬뿍 뿌리고 지륵같은 눈동자와 흉흉한 콧구멍 소름끼치는 미소까지 그리면 해골 유령 완성이지 할로윈에 마녀가 빠질 수는 없지 쿠키로 모자층을 만든 뒤 그 위에 생크림을 얹고 초콜릿즙을 뿌린 뒤 블루베리잼을 입가에 바르면 할로윈 마녀 등장이요 와 진짜 할로윈 귀신들 같아요 손님들이 다 깜짝 놀라겠는데요 브래드씨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이제 배역에 몰입할 수 있겠어요 뭘 이정도 가지고 자 손님들에게 특별한 할로윈을 만들어 주라고 네 귀신님들 고생하세요 멋진 공연하세요 안녕 고마워요 안녕히 가세요 와 오늘도 사장님이 멋진 활약을 하셨어요 저분들 월급 끊길 일은 없겠네요 그러고 보니 이발비를 안 받았잖아 되돌아가야겠어 여보쇼 왜 저기서 나오는 거요 아 저희가 유령의 집에서 배우분들을 무섭게 꾸며줬어요 무슨 소리요 저 안에 아무도 없는데 네 안에 배우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럴리가 배우들이 아직 도착 안 했어요 할로윈 축제인데 유령의 집을 못 열다니 골잡아 죽겠다고요 속보입니다 응 오늘 베이커리 렌으로 오고 있던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에는 베이커리 랜드 유령의 집에서 일하는 배우들이 타고 있었으며 현재 전원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어 아까 유령의 집에서 만난 분들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그쵸 그럼 아까 우리가 본 빵들은 진짜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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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같이 가요 어 아니 왜 갑자기 뛰어가는 거지 저기서 대체 뭘 봤길래 하하하하 하하하하 윌크와 콩나무 윌크 온도를 왜 이렇게 높게 맞췄어 여기가 이발소야 찜질방이야 죄송해요 사장님 이발 재료들이 너무 추울까봐 와 지금 따뜻하다 못해 전부 녹아 흘러내리는 거 안 보여 아휴 가서 새 재료들 사와 네 흠 흠 무슨 재료를 사오지 어이 종각 네 콩 좀 사줘 콩이요? 오늘 콩을 하나도 못 팔았어 종각이 좀 사주면 안 될까? 어쩌지 이발 재료 사야 하는데 근데 할머니가 너무 불쌍하잖아 으악 아니야 이번에도 사장님을 실망시킬 순 없어 할머니 죄송한데 제가 아이고 집에서 굶고 있는 손주들은 어쩔고 흠 손주들이 굶고 있다고요? 불취병에 걸린 아들 병원비도 내야 하는데 불취병? 할머니 콩 십만 원어치 주세요 아이쿠 고마워 자 여기 엥? 이게 십만 원어치에요? 무슨 소리? 이 콩은 보통 콩이 아니야 원하는 걸 이뤄주는 마법의 콩이라고 마법의 콩? 이걸 심으면 좋은 일이 생길게요 단 이 콩으로 생긴 좋은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요 뭐지? 오 가세요! 콩이요 마법의 콩 좋아하네! 10만 원으로 고작 콩 세알을 사면 어떡해 힝 죄송해요 하지만 콩 파시는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흐흐흐흐 너 같은 직원을 둔 내가 너 불쌍하다 이까진 콩으로 안 돼 어떡해 이발해 흐흐흐 어떡해 흑 초코 가서 이발 재료 사 와 네 윌크 넌 청소나 해 알겠습니다 으아! 이러다 지각하겠어! 으으! 어? 대체 이게 뭐야? 사장님! 안녕하세요! 근데 웬 나무에요? 몰라 아침에 와보니까 생겼더라고 그나저나 이발소를 다 가려서 손님들이 안 오겠어요 그러게! 윌크! 당장 이 나무를 베어버려! 넵! 에이! 별일이다 이게 그러게요! 우와! 엄청 크다! 어? 덩굴이 세 가닥이잖아! 설마 어제 상콩이 자라서 콩나무가 된 건가? 응? 이건 무슨 소리지? 저 위에 뭐가 있나 봐! 한번 올라가 봐야겠어! 겨우 올라왔네! 근데 여긴 어디지? 응? 고급 재료들 천국이잖아! 앗! 저건? 우와! 송로버섯이다! 게다가 화이트 트러플이야! 하나 따볼까? 헉! 송로버섯이 끊임없이 자라나는 화분인가 봐! 응? 어? 초콜릿 닭이네? 우와! 초콜릿 닭이 캐비어를 낳았어! 빨리 주워야지! 응? 우와! 샤프란이 나오는 하프잖아! 아, 아까 이 하프에서 소리 까났나 봐! 얍! 얍! 음, 향기로워! 송로버섯, 캐비어의 샤프란까지! 여기야말로 이발 재료의 낙원이야! 빨리 사장님한테 가져다 드려야지! 엄청 좋아하시겠지! 하하하! 사장님! 윌크, 어딜 갔다가 이제 오는 거? 이것들 좀 보세요! 송로버섯, 캐비어의 샤프란이에요! 뭐? 전부 최고급 재료들이잖아! 이런 고급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어? 저기 콩나무! 맞다! 할머니가 말하지 말랬지! 새로 생긴 가게에서 싸게 팔길래 사왔어요! 윌크, 너도 이제 일을 잘하는구나! 내일도 부탁할게! 냇! 용차, 용차, 이짜! 우와! 스위스산 프리미엄 치즈와 벨기에산 초콜릿! 최고급 샤인머스캣, 전도복수가, 애플망고까지! 고급 재료 투성이야! 사장님이 기뻐하시겠지! 우와! 우와! 최고급 재료들이잖아! 역시 브레드 이발사님 최고! 하하하하! 뭘요? 사장님, 저 왔어요! 오늘도 고급 재료들을 잔뜩 구해왔어요! 오, 정말? 윌크, 이거 다 어디서 났어? 아, 그게... 좀 더 가져올게요! 하하하! 차차차차! 흠, 어디서 이런 재료를 가져오는 거지? 한번 따라가 봐야겠군! 용차, 용차! 흠, 이것들 말고 좀 새로운 재료 없을까? 찾아봐야겠다! 어? 어? 이건 뭐지? 노루궁뎅이 버섯인가? 우와! 부드러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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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가 있었잖아!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자, 용차! 이차! 고양이가 이 콩나무를 타고 내려오면 어떡해! 앗! 사장님과 초코를 공격할 거야! 빨리 나무를 베어버려야겠어! 흠, 그 요 녀석! 콩나무 위에서 고급 재료를 가져왔던 거구만! 내가 아주 씨를 말려주지 아휴, 아휴, 힘들어! 샤인 머스캣, 애플 망고, 천도복숭아까지 뭐 이런 곳이 다 있어! 저건! 송로버섯이 끊임없이 자라나다니!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지? 화분째 이발소로 가져가면 되잖아! 샤프라니 나오는 하프라니! 이건 꼭 가져가야 해! 초콜릿 닭이 캐비어를 낳잖아! 너도 같이 우리 이발소로 가자! 잡았다, 이 녀석! 아이고, 허리야! 이것 때문에 남아졌잖아! 그 고양이잖아! 식발을 달려! 사장님과 초코를 지켜야 해! 윌크, 멈춰! 으잇! 우와, 넘어간다! 으아아악! 이야! 콩나물을 베었잖아! 이제 어떻게 내려가! 휴, 이러면 고양이가 못 내려오겠지! 이제 사장님이랑 초코도 무사할 거야! 한 달 후 사장님이 한 달째 실종이라니!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그러게, 윌크 이제 우리도 새 일자리나 알아보자 사장님 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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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어? 저거 고양이잖아! 윌크! 고양이 위에! 사장님이 타고 있어! 윌크! 좋고! 오랜만이야! 사장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고양이는 또 뭐죠? 이 녀석을 길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 내 반려묘를 소개하지! 지타! 사장님! 그럼 이발소는 어떡하죠? 저희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앞으로 날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네? 난 정글의 왕! 브래드다! 진짜! 잘한다! 가자, 지타! 시골우유, 윌크 안녕하세요! 윌크! 어디 갔다가... 헉! 윌크가 아니잖아! 혹시 윌크 형 있나요? 어? 빌크 형! 왔어? 정말 반갑다! 이게 얼마만이야! 야, 성님! 좋은 데서 일하네요! 출세했구먼요! 출세는... 사장님! 얘는 제 사촌동생, 빌크예요! 시골에 사는 두유인데 도시 구경을 하고 싶어서 왔대요! 안녕하셔요! 인사가 늦었구먼요! 브래드 이발소 명상은 많이 들었시요! 명상은 무슨! 잘 놀다가! 윌크! 손님들 오실 시간이니까 산딸기 시럽을 준비하도록! 넵! 사장님! 이도 성함이라는 거 구경하네요! 그래! 믹서기에 산딸기를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잠깐만요! 성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래? 산딸기를 믹서기로 갈면 비타민과 라이코펜이 파괴되고 입자가 물러져서 맛이 없어진다고요! 라이... 뭐, 뭐라고? 기다려요... 맷돌 속에 산딸기를 넣고 돌리고, 돌리고... 윌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손님들 기다리지... 웬 맷돌? 다 됐다! 한 번 맛보시오! 어? 이 맛은... 알프스 들판에서 자란 야생 산딸기를 이슬을 머금은 채로 입안에 넣는 맛이야! 내 평생 이런 산딸기 시럽은 처음이군! 자네, 우리 이발소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헉! 사장님이 스카우트 제의를! 괜찮을 것 같네요! 해보지오! 하하하하! 윌크! 빨리 반죽 좀 갖다 줘! 잠깐만요 사장님! 금방 갈게요! 빨리 반죽을 만들어야지! 어? 이게 왜 이래? 뭐하는 거야! 빨리 반죽 만들어서 사장님께 갖다 드려야 한다고! 성님! 기계로 만든 반죽은 탄력이 없어서 아무짝에도 못 쓴다고요! 신성한 밀가루 반죽을 발로 밟으면 어떡해! 이게 촉타반죽이라는 거예요! 장인들이 쓰는 방법이지요! 반죽도 줄넘기를 하다니! 비크 대단하다! 볼수록 숨은 진주 같은 녀석이군! 갓 내린 커피라 향이 좋네! 으악! 비계로 하면 고소한 향은 날아가고 잡내가 안 난다고요! 커피콩을 불에 직접 볶고 볼로 빻아야 입자가 적당하고 향도 고소한 법이요! 이게 무슨 향기야? 사장님! 방금 내린 에스프레소예요! 이게 아닌데! 바로 이 맛이야! 훌륭해! 어떻게 이런 맛있는 커피를 만든 거야? 왜 이리 호들갑이셔유! 우리 동네에서는 다 이렇게 만드는디! 필크! 이제부터 우리 이발소 재료 관리를 맡아주겠나? 사장님! 저는요! 넌 청소라 해! 앞으로 브래드 이발소 재료 담당은 필크라고! 재밌겠구먼이요! 음! 달콤한 산딸기잼 향기! 이 쫀득한 머랭은 어떻고? 필크가 오고 나서 이발 재료질이 확 올라갔다고! 이게 아니야! 필크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맛이 아니라고요! 맛이 어떻길래 그래? 아니 이 정도면 훌륭한걸! 혓바닥이 어떻게 됐쇼? 이런 싸구려 초콜릿으로는 훌륭한 시럽을 만들 수 없다고요! 응? 이건 최상급 카카오로 만든 초콜릿이라고 싸구려가 아니야! 사장님! 카카오 열매를 직접 제 손으로 키워야겠어요! 카카오 농사를 짓는다고? 그걸 어느 세월에... 농부의 아들로서 제 자존심이 허락을 못하네요! 농사를 지어야겠쇼! 카카오 나무! 우와! 싹이 났어! 신기해! 이 싹이 카카오 나무가 된다는 거지? 땅은 거짓말 안 하는구먼요! 조금만 기다려 보셔요! 곧 카카오 열매가 열릴 거야요! 그래? 언제쯤 될까? 금방 이어요! 한 3년? 3년! 우리 복은 3년을 기다리라고? 필크야 너 왜 그래? 3년만 시간은 줘요! 이참에 블루베리도 심고, 딸기도 심고, 커피콩도 심자고요! 직접 농사를 지어서 재료를 만들면 차원이 다를 거구먼요! 3년이면 가능하단 말이지? 그럼 한번 해보지! 카카오! 벌써 새벽 4시구먼요! 일어나서 밭으로 갑시다! 시시! 이건 너무하잖아! 졸린단 말이야! 난 못해! 더 잘 거야! 농작물은 농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큰다시요! 얼른 일어나서 풀이라도 뽑아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땅만 보고 있었더니 온몸이 아픈데? 저도 손에 쥐가 나서 못하겠어요! 퉁퉁 붓기까지 했다고요! 초코, 손 거칠어진 것 봐! 뭐라고? 정말이네? 우리 잠깐 쉬다가 하자! 이대로는 병나겠어! 잠깐! 지금 어디 가는 거야유? 할 일이 태산인디! 필크, 우리 좀 쉴게! 온몸이 쑤신다고! 시가 듣고, 풀이 듣구먼요! 불편 그만하고 농사 짓자고유! 아쩍! 이왕 농사 짓는 김에 딸기도 심고 바나나도 심으면 좋겠는데 우리 밭이 너무 좁지? 확실히 좁긴 좁죠! 그래, 이왕 농사 지을 거면 제대로 지어야지! 좀 더 왼쪽으로! 그래, 그렇지! 모두들 새참 먹고 하세요! 우와, 새참이다! 하다 보니 농사가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요! 눈치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되잖아! 그러게,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고 새참도 꿀맛이네! 사장님 농구 다 됐네요! 1년 후 우와, 풍년이다!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네! 진짜 땅은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필크, 이리 좀 와봐! 풍년이야, 풍년! 엥? 필크는 어디 간 거야? 아까 이발소로 가던데요? 필크? 필크, 여기서 뭐해? 풍년이라고! 빨리 수확하고 파티 열자! 잘 됐네요! 열심히 수확하세요! 갑자기 왜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시골이 지긋지긋해서 도시로 왔는디 여기도 지 고향이랑 다를 바가 없어졌슈! 저희 읍내보다도 못하다고요! 그럼 이만... 여기가 무슨 시골이라는 거야? 우와, 풍년이다! 떡 삼총사 선장님 안녕히 가세요! 내일 뵈요! 그래? 처자가 브래드군 우리 일 쪽의 원수!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우와! 500원이잖아? 이게 웬 돈이야? 누가 광고판에 화살을 꽂아놓은 거야? 500원, 500원, 500원 감자칩, 오늘은 또 무슨 행패를 부리러 왔어? 행패는 니가 보냈지? 내 미용실에 파리 날린 게 너지? 무슨 멍청한 소리야? 우리 미용실 장사 안되게 하려고 파리 날린 거죠? 뭐야?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날 죽이려고요? 이 발수 앞에 왜 함정이지? 하마터면 내가 빠질 뻔했네 용서 못해! 당장 꺼내지 못해! 아니 용서해줄게! 빨리 좀 꺼내줘! 제발! 좋은 아침 오셨어요 사장님! 제가 홍차를 미리 준비했어요 웬일로 기특하게 왜 그 내 차에 독을 탄 거야? 그럴리가요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독을 탄 거야? 그러고 보니 발이 날린 거죠? 혹시 누가 내 목숨을 노리는 건가? 에이 설마요 사장님 같은 평범한 빵을 왜 노리겠어요? 스파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모두 도망쳐! 으아악! 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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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럴 수가! 이 발수가 폭발했어! 사장님 말이 사실이었잖아! 으아악! 폭탄을 설치하다니? 도대체 누구 짓이지? 아까... 이번엔 죽일 수 있었는데 우리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다니? 역시 보통 식빵이 아니구나! 너흰 누구야! 흠... 나는 떡집 최고의 칼잡이! 흐으으으으으으악! 검신 백설기다! 흑! 자! 나는 조청대사의 수제자 맨손 천왕 가림떡! 흑! 난 잡살 가문의 팥씨! 흑! 독침개의 부왕 잡살떡이지! 와 멋있어! 대단한데? 갑판하면 어떡해! 그나저나 도대체 왜 날 노리는 거냐? 그건 니가 지옥에 갈 때 알려주마! 레드! 넌 끝이다! 니 녀석이 칼을 뽑은 이상 나도 가위를 들 수밖에! 역시 베이커리 타운 최고 이발사답군! 니 녀석도 검신이란 이름이 괜히 붙은 건 아니군! 어이! 넌 나랑 붙지그래? 연약한 숙녀를 때리는 건 내 신념에 어긋난다! 잔말 말고 덤비기나 해 이 순대야! 뭐? 순대? 가만두지 않겠다! 숙녀치곤 제법이군! 너도 숙녀치곤 제법인걸? 나도 사장님과 초코를 도와야 하는데! 아이 우유씨! 나랑 노는 건 어때? 어? 뭐 갖고 놀건데? 게임 뒤? 장난감? 아니 좋. 침! 흥! 얍! 살려줘! 얍!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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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해라! 보통은 잠시뿐이니! 자아악!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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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가위에 잡혀 꼼짝도 할 수 없잖아! 히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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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헤헤! 숙녀에겐 너무 강한 공격이었나? 뭐? 숙녀! 네 녀석은 샌드백에 불과해! 뭐? 샌드백? 차 별것도 아닌 게 초코 괜찮아? 네 사장님은요? 나야 멀쩡하지 그나저나 윌크는 어딨어? 거기 서라! 싫어! 아! 무섭지 한 말이야! 우유 주제! 어? 내가 쓰러뜨린 건가? 우와! 이겼다! 사장님 제가 이겼어요 그래 오늘은 기필코 복수하려 했건만 너희를 보낸 게 누구지? 감자칩? 바게트? 아무도 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니녀석을 직접 처리하러 왔을 뿐 나를? 왜? 그 이유를 몰라 사무라! 니녀석 때문에 떡집이 망해가고 있다고! 뭐? 떡집? 우리 떡들은 예로부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간식 덕분에 떡집은 인기를 독차지했지 하지만 건너편에 빵집이 새로 들어서더니 사람들이 빵집에 몰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떡집은 사람들의 발길이 똑 끊겼어 그리고 우리 떡들은 모두 고통과 절망 속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 빵집에 인기가 많아진 결정적인 이유를 알아봤더니 브래드 니녀석이 빵들을 맛있게 꾸며줬기 때문이다군! 흠! 내가 좀 잘 꾸며주긴 하지! 하장님 최고! 니녀석을 없애고 떡집을 살리려고 했건만! 실패하고 말았으니 분할 뿐이다 우린 이제 끝이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너희들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인기가 많아질 수 있다고! 뭐? 대체 어떡해! 우리 빵들도 처음엔 너희처럼 단순했지만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해진 거야! 너희도 발상을 바꾸면 맛있어질 수 있다고! 그게 가능해? 우리 떡들을 어떻게 너희 빵처럼 꾸미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백설비다! 아! 윌크! 초코쿠키와 우유쿠키 좀 가져와봐! 넵! 사장님 여기요! 초코쿠키 조각을 머리 위에 크기 순으로 얹고 타타타타타! 초각난 우유쿠키에 초콜릿잼을 가득 묻혀 뒤에 꽂아주면 왕의 모자 익선관이지! 이럴수가! 여기에 왕의 옷 골용포까지 입혀주면 에헴! 이리 오너라! 우와! 왕이 되셨어요! 길쭉한 가래떡이라! 아하! 으아! 이게 무슨 짓이야! 초콜릿으로 모자를 만든 뒤 프레체를 양옆으로 붙이고 눈, 코, 입을 그려주면 한국의 수호신 장승이지! 우와! 정말 멋진걸! 마지막으로 찹쌀떡 차리고 머리 위에 초콜릿과 생크림을 얹고 이쑤시개로 블루베리와 크랜베리를 꽂아 족두리를 만든 뒤 단정하게 쪽진 머리까지 만들어주면 짜잔! 어때? 아리따운 새색시가 됐지 딸기잼으로 연지, 곤지 찍어주는 것도 잊지 말라고 어머! 우리 떡들도 이렇게 화려해질 수 있다뇨 동양의 미가 팍팍 살아나는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브레드 고맙소 우릴 멋지게 꾸며줘서 하하! 이 정도쯤이야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환영이지 브레드, 당신을 위험에 빠트려 미안하오 우리가 너무 경설했소 괜찮아! 이 스타의 삶인걸 멋지게 변하고 싶을 땐 우리 이발소로 오라고? 고맙소! 이 은혜 잊지 않겠소? 저희 떡들도 더욱 노력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와! 이 떡 좀 봐! 이렇게 귀여운 떡은 처음이야 앞으로 떡집에 자주 오자 그래? 우와! 호수가 정말 넓네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제 텐트를 쳐볼까? 넵! 좋아! 잘 먹었다! 역시 사장님이 구워주시는 고기가 최고예요! 저는 호수과에서 소시지랑 공놀이 할게요! 난 낮잠이나 잘까? 이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사장님! 소시지가 싱크대 호수에 빠졌어요! 뭐? 그게 정말이야? 소시지야! 어떡하지? 누구냐? 내 단잠을 깨우는 녀석이 물에서 꽈배기가 나왔잖아!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싱크대 호수를 관장하는 빵신령이라 하노라 너는 왜 슬피우는고? 제가 키우는 소시지가 물에 빠졌어요! 오동통하고 눈이 동그란 소시지인데 혹시 못 보셨나요? 오동통한 소시지 잠시 기다려보거라 사장님! 빵신령님이 우리 소시지를 찾아주실 건가 봐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어? 이 금 소시지가 네 소시지냐? 온몸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 아니에요! 저희 소시지는 평범한 소시지예요! 이 소시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으며 가치가 무려 1억 원이노라! 1억! 네 맞습니다! 이 금 소시지가 바로 저희 소시지입니다! 사장님! 이건 우리 소시지가 아니잖아요! 소시지가 호수에 빠졌는데 걱정도 안 되세요! 허허 걱정 말거라 호수 밑에는 용궁이 있어서 물에 빠진 소시지들도 잘 지내노라 거봐 소시지는 괜찮을 거야 이왕이면 금색 치마라고 요 녀석을 데리고 가자 오호라 잘 생각했다 귀티가 줄줄 흐르네 소시지야! 아이고 예쁜 것! 뭐? 소시지를 물에 빠뜨렸다고? 사장님이 대신 금 소시지를 데리고 와버렸어 사장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소시지를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게 이 금 소시지가 얼마나 귀한데 금 소시지 밥부터 줘야겠다 자 사료 먹으렴 음? 맛이 없나? 맛있는데? 금 소시지야! 어디 가니? 이건 한우 툭불 스테이크잖아 요 녀석 이게 먹고 싶었구나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더니 우리 금 소시지 이 맛이 임금님이네 에잉? 비싼 고기 먹고 갑자기 왜 저래? 응가 마려운 강아지처럼 사장님! 제 응가 마려워서 저러는 거잖아요 그래? 금 소시지야 여기다 응가하렴 신문지에다 응가 넣기 싫은가 본데요? 배변판에다 눌래? 아니면 방석? 금 소시지야 어디 가니?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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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저 도자기는 뭐야? 사장님이 아끼는 500년 된 고려청자야 우리 이발소 역사에 똥칠을 하다니 하이 하이 사장님 저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맞아요 일도 못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은 못 참아 금 소시지인지 은 소시지인지 이 녀석 수발들다가 이발소 망하겠어 윌크 우리 소시지를 되찾아오자 네 빵신령님 나와보세요 누가 또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 저희 소시지 좀 돌려주세요 소시지? 저번에 데려갔지 않느냐 이건 저희 소시지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랑은 도저히 못살겠다고요 저희 소시지가 보고싶어요 휴 알겠노라 잠시만 기다리거라 어? 이 소시지는 척척박사 소시지인데 스탑! 제 소개는 제가 직접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큐 300에 자격증만 52개 빵사에 가입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척척박사 소시지에요 저를 데리고 가면 저런 멍청한 조수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될걸요 빵신령님 우리 소시지는 이렇게 똑똑하지 않습니 맞습니다 우리 소시지 맞아요 또 왜 그러세요 모르는 소리 저 정도로 똑똑하면 이발소 투자, 재무, 마케팅까지 전부 맡길 수 있잖아 우리 이발소가 엄청난 부자가 될 거라고 저희 소시지 맞습니다 오냐 가져가거라 어서 이발소로 가자 이발소의 기원을 아세요?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발소의 기원을 아세요 소시지야 얘는 또 누구에요? 이 소시지는 말이지 제 소개는 직접 하죠 안녕, 나는 척척박사 소시지야 니가 맥력상 초코구나 사장님이랑 윌크의 대화에 니 이름이 3번 등장해서 추론했지 소시지가 말을 하잖아 놀라지마 나는 엄청 똑똑해서 빵들의 언어 정도야 하고도 남아 그 뿐만이 아니야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56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고 사장님은 영어를 할 줄 아세요? 예, 예쓰 그런 의미에서 제가 외국어 좀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이발소에 이런 인재가 들어오다니 축하파티라도 하자고 파티의 기원을 아시나요? 참, 나 뭐라는 거야 그러게 영차, 영차, 영차 어이, 잠깐 어? 너는 337 걸레질도 모르니? 쓱쓱쓱 싹쓱쓱 쓱스루쓱 이렇게 박제를 맞춰서 해야 바닥에 찌든 때가 쏙 빠진다고 아, 그래? 미안 지금까지 수박 거탈기식으로 청소했구나 너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다 초코 깜짝이야 왜 재료값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뭐? 여기는 소수점을 빼먹고 저기는 영을 하나 더 붙였네 장부 한 장에서 실수가 두 번이나 나왔다는 건 네가 일을 못한다는 증거야 뭐라고? 이제야 이발소가 잘 돌아가는군 윌크, 초코, 척척박사 소시지한테 많이 배우라고 그래, 사장님 말 들었지? 나한테 배우면 어디 가서 굶어죽진 않을 거야 그럼 난 이제 이발 좀 해볼까? 롤롤롤롤롤롤롤 사장님! 레몬크림 위에 포도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라고? 노란색이랑 보라색은 보색이라 눈에 띄고 촌스럽잖아요 이렇게 스타일 했다간 손님이 패션 테러리스트 취급 받을 거려? 패션 테러리스트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너 왜 그래? 보색 대비는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배우는 건데… 설마 초등학교도 안 나오신 건 아니겠죠? 뭐? 내가 초등학교도 안 나와! 에이크! 저 녀석 데리고 나와! 에이! 와! 안경 벗겨져! 빵신령님! 이 수다스러운 소시지는 저희 소시지가 아닙니다! 수다의 기원을 아시나요? 빵신령님! 제발 우리 소시지를 돌려주세요! 휴… 기다려보거라… 사장님! 이번에는 진짜 우리 소시지 데려가는 거예요! 응! 알겠어! 나도 당할 만큼 당했다고! 빵신령님! 이번에도 우리 소시지가 아니잖아요! 왜 자꾸 다른 소시지를 데려오는 거예요? 이 소시지는 보디빌가 되고 감산 출신으로 태권도 합기도 일도 합쳐서 20단에 전지 케이크 여왕 경호견이었노라… 네! 저희 소시지가 맞습니다! 사장님! 뭐 하시는 거예요? 넌 좀 가만히 있어! 앞으로 이 소시지가 내 보디가드를 맡으면 아무도 날 건들지 못할 거 아니야! 가자 몸짱 소시지야! 얜 또 뭐예요? 얘는 몸짱 소시지인데 힘도 세고 무술도 잘해서 앞으로 우리 이발소를 지켜줄 거야! 뭐 하는 거야? 사장님! 괜찮으세요? 어? 왜 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몸짱 소시지가 저희를 몸짱으로 만들려나 봐요! 아이고! 식빵 죽네!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아우! 하기 싫어! 알겠어! 이제!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너무 힘들어요! 사장님! 몸짱 소시지가 잠들었어요! 지금이 기회야! 요 녀석을 빨리 돌려주자! 영차! 그래도 운동한 보람이 있네요! 그러게! 내가 소파를 들단! 빵신령님! 나와 보세요! 새벽부터 무슨 소란이냐? 빵신령님! 제발 이 녀석을 데려가고 우리 소시지를 돌려주세요! 이번에는 진짜 주셔야 해요! 아니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거라! 드디어 우리 소시지를 돌려주려나 봐요! 그래! 열심히 운동한 보람이 있네! 자! 여기 있다! 진짜 소시지잖아! 보고 싶었어! 빵신령님! 감사합니다! 다신 만나지 말자고요! 잠깐! 너희같이 솔직하고 착한 빵들은 처음 보노라! 상으로 금 소시지, 척척박사 소시지, 몸짱 소시지를 다 주겠노라! 헉! 뭐라구요! 안 돼! 따라오지 마! 이 녀석을 아시나요? 타임 머신! 촉촉한 피부를 원하시나요? 도둑 내 인조! 내 주목을 받아! 네! TV에 온통 브래드잖아! 베이커리타운 최고의 이발소는 어디? 바로! 브래드 이발소! 오늘은 브래드씨와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여기도 브래드야! 지겹지도 않나! 브래드씨! 어린 시절부터 이발소를 꿈꿔오셨다죠? 에? 그럼요!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 손엔 가위, 한 손엔 빗을 쥐고 있었다고! 지! 저 식빵은 태어날 때부터 재수가 없었군!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3살 때부터 혼자 머리를 이발하기 시작했고 부모님께서 이발사의 길을 반대하고 가위를 모두 내다 버리셨지만 나비뼈가 저에게 가위를 가져다 주는 걸 보고 부모님도 마음을 돌리셨죠 와! 하늘이 내려준 이발사시네요! 뭐 그렇죠! 저 재수 없는 브래드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줘야 하는데 그렇지! 바로 그거야! 타임머신을 타고 브래드의 어린 시절로 가 이발사 꿈을 산산조각 내면 되잖아! 어린애 꿈을 짓밟는 것만큼 즐거운 건 없지 휴! 드디어 완성이야 나의 야심작 타임머신! 이것만 있으면 브래드도 끝이라고! 기다려라 고마 브래드 그럼 30년 전으로 가볼까? 으잇! 어 뭐야 도착한 건가? 이게 무슨 냄새야? 주변이 온통 쓰레기 투성이잖아! 맞아! 옛날에 여기가 화장실 쓰레기통이었지! 그럼 정말 과거로 왔잖아! 역시 난 천재야! 하하하하하하 아휴! 겨우 빠져나왔네! 꼼짝마! 점차했다! 거기다! 나 잡아봐라! 어디서 많이 본 꼬마들인데? 응! 시내에 롤러장이 새로 생겼대! 난 오늘 밤에 콜라텍에서 놀거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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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진짜 옛날 영화들 뿐이잖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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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브래드랑 똑같이 생겼는데? 우와... 꼬마야? 네 이름이 뭐니? 저야? 브라든데요! 브래드 피트! 벌써 브래드를 만나다니! 이렇게 일이 쉽게 풀릴 줄이야! 그래 네 꿈이 이발사가 되는 거지? 에? 아니요! 이발사를 뭐하러 해요! 돈도 못 벌고 쉬쉬하잖아요! 저는 이 햄버거 아저씨처럼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많이 얻을 거라구요! 에? 태어날 때도 손에 가위랑 빗을 들고 태어났다면서? 아저씨 바보 아니에요? 어떻게 빵에 가위랑 빗을 들고 태어나요? 브래드 이제 영화 시작할 시간이다 누구랑 얘기하고 있었니? 네 그게! 어? 어디 갔지? 빨리 영화나 보러 가자꾸나 네 아빠! 야호! 뭐야 브래드 녀석! 어렸을 때부터 이발사가 되고 싶었다더니 술 거짓말이었군! 저 녀석은 너무 어려서 안 되겠어 젊은 시절 브래드에게 가야지 어휴 이번엔 제대로 왔겠지? 어? 어? 저건 단팥빵 이발소잖아! 아직 브래드가 이발소를 물려받기 전인가? 브래드! 이렇게 상하고 흠집난 과일을 사오면 어떡해? 아, 저, 죄송해요 싸게 팔길래… 우린 무조건 최고급 재료만 쓴다고 했잖아! 뭐야 브래드 녀석 젊었을 땐 형편없었구만? 이제부터 매운맛을 보여주지 어서오세요 손님 어? 어? 손님이 왔으면 마실 것부터 내와야 할 거 아니야! 왜 이리 서비스가 형편없어! 아, 손님 죄송합니다 브래드 뭐해? 손님께 어서 차를 내드리지 않고! 넵! 손님… 여기 홍차입니…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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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어! 그, 그게… 브래드, 오늘은 이만 돌아가게 어, 하지만… 오늘은 가보래두! 네? 알겠습니다… 어휴, 저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어요! 맨날 사고만 친다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겠지… 흐흐, 브래드… 이 발사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겠지? 오늘 밤 네 녀석의 꿈을 산산조각 내주마! 하하하하! 어? 왜 저래? 아, 저게… 바보 브래드 지나간다… 저 우울한 표정 좀 봐, 오늘도 혼났나 본다… 역시 하루 일과는 브래드가 우는 얼굴을 봐야 끝이 나지… 뭐야? 브래드 녀석, 알고 보니 동네 바보였잖아? 와, 바보 브래드다! 우리 엄마가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 형처럼 바보 된댔어! 바보래요! 바보래요! 브래드는 언제쯤 정신 차릴까? 부모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아이고, 브래드 녀석 여기저기서 무시당하는군 어디 한번 집까지 쫓아가 볼까?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야? 설마 여기가 브래드의 집? 로치야, 형 왔어 잘 있었어? 오늘 하루도 잘 놀았니? 뭐, 뭐야? 바퀴벌레잖아! 형은 오늘도 이발소에서 한바탕 혼이 났단다 바퀴벌레랑 대화를 하다니 삶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나갔나? 맨날 혼나고 무시당하기만 하고 난 이발에 재능이 없나봐 아무도 나한테 이발 안 받으려고 하고 바게트 선배는 나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단팥바 사장님도 이제 지치셨겠지? 역시 이발은 포기하고 우양으로 돌아가야겠어 뭐? 이발을 포기한다고? 머리가 이게 뭐예요? 뭐 이런 형편없는 곳이 다 있어 감자칩은 미용에 영 재능이 없다니까 로치, 너와도 작별이네 잘 있으려 그게 무슨 멍청한 소리야? 당신은 낮에 왔던 손님? 니 녀석이 형편없는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맨날 실수하고 사고치고 한심하기 짝이었군 저도 알아요 그래서 이발을 그만두려고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한심한 건 쉽게 포기하려는 니 마음이야 네? 실수하고 사고칠 수도 있지 하지만 포기는 하면 안 돼 그래갖고 최고의 이발사가 될 수 있겠어 최고의 이발사요? 너는 성격도 괴팍하고 얼굴도 못생기고 머리엔 탈모까지 있지만 탈모요? 이발 실력만큼은 확실히 뛰어나다고 내가 장담하지 너는 나중에 최고의 이발사가 돼서 나와 경쟁하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너의 재능을 내가 깨우쳐주지 내일 낮 1시에 이발소에서 보자 자, 끝났습니다 다음 손님 오시죠 에이, 저리 비켜! 소, 손님 머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누가 너한테 이발받는데? 난 저 식빵한테 맡겼어 브래드요? 손님 저 친구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이 이발은… 넌 빠져 어이 식빵 어서와서 이발을 시작해 네 실력을 보여주라고 아, 네… 다 됐습니다 음? 우엄… 이럴수가 순식간에 저렇게 멋진 머리를 완성하다니 나쁘지 않군 거봐 내가 말해줘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멋진 머리로 하신 거죠? 제 머리도 해주세요 내가 먼저라도 아냐 내가 먼저라도 손님 감사합니다 어디 가신 거지 멀빈아 시간여행도 보통 일이 아니구만 그나저나 괜히 브래드 좋은 일만 해주고 왔잖아 감자칩 그런 존스러운 머리는 어디서 한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발소에 와 천재 이발사 브래드님이 손 봐주지? 뭐라고? 이 멍청한 식빵이 지금 너를 그 자리에 있게 한 게 누군지도 몰라 뭔 소리야? 그게 바로 말을 말자 뭐야?